회양목씨 까맣게 여물었습니다 까맣게 여물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씨 회양목씨 많이 있어요 회양목씨 여긴 아직 팔았습니다 아직 안 익었어요 여기는 익었습니다 까맣게 여기도 까맣게 까맣게 익었습니다 회양목씨 까맣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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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 익었습니다 자 이루어진 까맣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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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육이 까맣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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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양목시 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가 다 벌어졌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시가 여기 까맣게 속에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까맣게 속에 있는 건 까만 씨입니다 회양목시 회양목시 시가 여물었습니다 까맣게 익었습니다